안녕하세요 데이터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중입니다 이 노래는 본인들의 안무를 소화해 주셔야 됩니다 어 틀렸어요! 말씀해주세요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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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요! 통과! 통 x3 여기 있었어feed 다shirt 빨리 발매가 헤네 분そうだ 틀렸어 noises 뭐야 이거 어떻게 deste 소름 돋어 이걸 자기야 하면 왜 이렇게 좀 틀려 아! 여기 탈령사 이거 가자! 탈령! 이 암울에 틀렸는데 오프카인 오프카인 잘하네 아 예수도 되게 잘한다지요? 네 아 진짜 잘한다 네 네 아쉽게 이제 정말 벌써 마칠 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습관없게 함께 해봅시다 네 마칠 수 있으라 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네 이렇게 멤버들이 재밌는 사람들인지 몰랐어요 아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알았습니다 네 너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활동 계획 나한테 드릴 수 있나? 앞으로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어 일단 저희가 약간 활동 계획이 노래는 비활동기 없이 아 노래는 역시 꽉꽉 채워서 이제 하늘을 보내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지금 여성버거 활동 기획인데 다음 앨범에 그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이제 저희가 멋있는 게 다 참여할 수 있으니깐요 맞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하죠 그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